사례 시각이 8월 23일, 22시 50분에서 23시 사이. 하늘희 씨, 김진우 찾아가지 말아요. 절대로 가면 안 돼요. 오늘 밤 거기 가면 당신 죽어. 하늘희 씨 왜 안 돼? 하늘희 씨의 밤이 가면 안 돼요. 하늘희 씨는 가면 안 돼요. 하늘희 씨 По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